어, 또 사과머리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귀엽다. 귀엽다.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왜 때리는 건 우리구나.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친구 있어요? 있지. 어, 있어요? 이거 하시려고 학문학과. 한의학과. 미주야, 너는, 너는 내가, 누구도 과외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내 과외를 좀 해줄게. 어? 미주가, 아, 굉장히 또 좋아하네. 미주는 누구랑도 다 좋아하네. 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나 결혼해? 저는 신입갈라고 했거든요. 누구랑? 개. 사실은 예전에 소민이하고 세호 소개시켜주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근데. 근데 소민이는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세호가 그때. 여행이 없었어요, 오빠. 아, 미주 어때? 아, 감사합니다. 미주 어때? 네. 여기 앉으시면 돼.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뭘 가. 영엽아, 어딜 가. 일로 와, 일로 와. 야, 그리고, 야. 야, 너는 지금 여기 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또. 하하하하. 영엽이를 마주 보는 거야. 하하하하.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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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것도 해. 그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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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